이거 때문에 장갑 맨날 뜯다가 스트레스받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퍼가 지퍼가 장갑 먼저 오면 되겠지 차갑거 비닐이 딱 달라붙는 1층 라텍스 같은 이런식으로 족집게를 족집게를 이용해서 윗부분만 들리게 하면 나머지 비닐 부분은 손쉽게 할 수 있는거죠 진짜 간단하죠 이거 때문에 장갑 맨날 뜯다가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비닐이 깨끗하죠 소리 와 소리 와 와 쪽집게 쪽집게 볶음밥 제거 끝 준비 전